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윤민섭 춘천시 의원 당선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과 당을 떠나서 축하 인사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3번 정의당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선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찍어주신 춘천시 석사동과 효자 2동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정의당으로는 첫 당선인 이런 타이틀을 갖다 보니까 칭찬도 상당히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눈도 많다 보니까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긴장감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진보정당에서 처음으로 선출직 당선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당제의 씨앗이 그래도 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본인은 이 당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년 전에 이제 민주정당부터 시작한 진보정당 역사에서요. 강원도의원 비례대표는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서는 단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당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정도 한두 명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에 당선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좀 깼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 의미를 좀 찾고 싶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특히나 이제 광대 양당의 기득권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바늘구멍 하나는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큰 차이입니다. 바늘구멍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다당제가 실현이 되는 춘천시의회. 다른 곳과는 다른 의회와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 사회부터 보면요. 사회가 좀 다양해지면 구성원들의 의식도 좀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도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천시에도 마찬가지로 좀 다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제도가 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큰 변화냐 이런 거를 체험하기는 쉽지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변화들을 제가 좀 빠르게 하면서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책임감을 좀 스스로 갖고 있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있고 준비도 나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또 모델도 만들어졌으면 좋겠군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원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침천시에서는 일단 구성원들이 한 번도 다른 당에 들어와 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이제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냥 양당이 해오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다른 정당이 이제 들어와서 구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전 사례도 찾아보고 생각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기로는 양당에서는 당론에 의해서 어떤 경직된 그런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양당과의 협치 또 경우에 들어서 상황에 따라 조정자의 입장도 또 역할을 해 주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정당 정치 안에 저를 가두고 싶지 않겠다, 않고 오직 이제 시민들만 좀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모범 답안 같잖아요. 그런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춘천의 정치 지형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고 또 춘천 시장은 또 민주당이고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지만 정의당까지 포함된 다당제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이 춘천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당 정치 안에만 갇히게 되면 지금 춘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도 정당 정치의 틀 안에 가두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상대의 당도 설득할 수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춘천시의회가 새로 이렇게 당선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면 정당 정치에 갇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좀 보면 지방의원에 외유성 해외여운소 근절이 있습니다. 폐지하자는 건 아니죠. 네, 그럼요. 어떤 내용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그 코로나 상황에서 못 가니까 예산이 삭감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 KBS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요. 이런 경각심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에게도 그런 경각심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요. 일단은 정말 필요한 해외여운소가 있으면 일정도 잘 세우고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녀와서도 잘 설명드리고 잘 다녀왔다, 어떤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노선과 함께 운영 주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해외연수보다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각 당의 당론이나 가치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과연 교통 복지로 볼 거냐, 그냥 돈 많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으로만 볼 거냐 이런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공영제 하면 무조건 돈만 많이 들어가고 다른 건 좋은 점이 별로 없다. 이런 오해부터 좀 극복하고 싶거든요. 잘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노선권을 인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차고지도 이미 매입한 상태라서 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내고 공영제 하게 되면 이용자의 편리성이 높아지는 부분들,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까지도 확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영제. 지금 노선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노선도 물론 개편하게 됐지만, 지금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운영체계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3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지율 정당을 떠나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님, 당선자님, 오늘 되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